야 오늘 편할게임 하우스 플리퍼 2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메일 좀 봐봅시다 안녕! 이 작은 집을 매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눈뜨고는 못빠질 지경이야 안녕? 퀘스트! 쓰레기 수거 어 수거 뭐 이거 어떻게 해? 쭈웅! 야 안 돼! 안 돼! 나 모르는 일이야 쓰레기 수거!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내구성이 훌륭한 쓰레기 봉투로 범인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세요 봉투가 가득 차면 쓰레기통으로 던지세요 여기 쓰레기통인가? 어 뭐야 들어가졌어! 이회진? 이게 야외 쓰레기통이네 오케이 넣자 어 왜 이렇게 넣을때마다 점프를 아냐 이 게임? 맘게임인거 같은데? 이거 뭐야 어! 책을 팔아버렸어 막 아무거나 팔면 되는거야 이거? 어! 팔아버렸어 작물들 그냥 다 팔면 되나봐 어차피 집주인이 없어서 팔아! 개꿀 그래 청소를 해야지 이게 맞다 근데 이게 뭔 곰발바닥 아냐 이거? 뭐 곰발바닥 같은 게 있냐? 개무섭게 얼룩이 26개 남았대요 얼룩 다지면 되나봐 별거 없네 근데 깨끗해지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해진다 창문도 닦아달라는데 어디 창문이 더러운 겁니까? 거실이 너무 넓어서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큐 눌러서 아 들 닦인 거였구나 아 여기구나 오케이 청소 한번 가자 깔끔 이런 것 좀 제자리에 놓읍시다 다음에 얼룩 닦고요 별 3개 떴는데 내가 여기서 멈출 거 같아? 난 마무리가 깔끔한 사람이니까 바로 그냥 제자리에 놔버리기 티비니 이게 뭐니? 이거 깨져서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졌으면? 얘도 쓰러졌네 돌려주고 작업 끝내면 되나? 작업 끝내기 사진.. 사진도 찍는구나 뭔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방 내부도 보여주네 이렇게 드러웠던 방이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드러웠던 화장실이 자방 물건을 제자리에 놓길 잘했다 그쵸? 깔끔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워 그때 일을 잘해줘서 또 일거리를 가지고 왔어 짐 풀어달라는 거니까요 짐이나 풀어갑시다 어 집부터 핑크핑크 한 거 봐 일단은 쓰레기부터 담아 진짜 박스며 뭐며 도시락이 겁나 많은데? 쓰레기가 지금 38개가 더 있단 말이야 이 방에 당신 바짝 차려야 돼 도시락이 진짜 개 많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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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슛 어 뭐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날아가네 어디 갔어? 전세상으로 가버렸어 싫어요? 이런 소포 정리는 언패킹해서 밥 먹듯이 했다 이거야 안으로 들어간 요리 책도 있네요 흔히로 요리를 배우고 계신가 봐요 근데 왜 배달 음식밖에 안 시켜먹는 거지? 끝나고 싶은 것인가? 뭔가 이쪽에서 들리는데 아 얘네였구나 배달 일 없나요? 쓰레기 상자 열기 끝 작업 끝내기 야 주방이 진짜 깔끔해졌다 왜 이렇게 어두워지냐 작업 공간도 깔끔하게 야 문 아 개 똥 게임이야 이거 게임 똑바로 안 만들었어 알고 계셨나요? 작업은 한 번 이상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요 허스플리퍼2 이거 왜 인기가 없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반가워요 뉴비님 비참한 고독의 세월 동안 난 방 상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뭘 해달라 했는지 베스트 쓰레기 50개 얼룩 14개 쓰레기야 바닥에 이게 뭐야 이게 난리도 개난리가 났구만 하셔 꾸며놓긴 잘 꾸며놓고서는 지금 개 팔을 내는 책이 하나 남았네 어디야 왜 나만 안 보이는 느낌이지 이 방은 깨끗한데 거실에 뭔 일이 생긴 느낌이다 이따고 해놓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일단은 청소부터 좀 합시다 청소를 하면 뭔가 보이겠지 쓱싹쓱싹 어이 깨끗해 다른 덴 괜찮고 지하실이 문제인 것 같아 쓱싹쓱싹 여기 28개나 넣어야 돼 대체 이렇게 해서 27개를 어느 세월에 다 찾아서 지우냐 현장의 벽지에 바닥에 아주 온갖 곳을 다 닦아야 돼요 오케이 얼룩 4개밖에 안 남았어 아마 이쪽 부분 아닐까 어 여기 쓰레기통 있다 쓰레기부터 다 담아 슛 더러운 쓰레기부터 다 담고 쓰레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뭐가 쓰레기지? 마지막은 역시 집주인이 맞나? 어? 귀싸네 아무튼 다 했어요 작업 끝내면 된답니까? 몰라 작업 다 끝냈어요 와 여기가 진짜 이야 이렇게 깨끗해져도 되나? 정리 완료 했습니다 3스파 짜잔 어 청소기 힘들어 됐다 오늘은 하우스 플리포트 여기까지 하고 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리고 완전히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독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유바 편의점 내부 防광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